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최신 뉴스에 따르면 문정권 하에서 아주 깃발을 날렸던 그런 검사 출신의 고위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직 가운데서도 아마 이름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심재철 검사장 아주 휴미애 장관직의 그런 후보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성장구해 가지고 검찰의 대부분 요직들을 다 아주 그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제 성공을 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리를 심재철 씨 같은 사람들이 아마 차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양반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 항로가 크게 달라진 거죠.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재철 검사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득담을 나누면 4년 검사장구해 가니까 여전히 당신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다. 입술국 다물고 그냥 계속 정진하면 돌고 도는 것이 인생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재철 사직 조국 무혜미를 주장하기도 했고 추미애 장관의 아주 총애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대부분 신문들이 다루었는데 조국 무혜미를 주장했던 추미애의 신복 심재철 검사장 사직 상갓집 사태로 유명한 인물 이제 아마 사직을 수리하고 우연 면직을 했는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베팅을 한 거죠. 좌파 정권이 계속될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한 번 베팅은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69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의 법조계들 검사들은 참 그런 정치적인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성승장구했고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빅포 가운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특히 이제 유명한 사건이 상갓집 사태죠. 부하이자 후배가 들이받았던 거죠.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에게 양석조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이냐 당신이 검사냐 당신이 검사 맞냐 이렇게 이제 기수가 두 회위인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벌어진 그런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보니까 심재철 휘하 검사들에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은 무혐이라는 그런 취지의 보고서를 써서 올리도록 그렇게 지지했고 어떻든 간에 참 인생을 이제 한 번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죠. 세상이 돌고 도는 것이 심재철 연구위원회 서울남부지검장 자리 후임에 그 아래 사람으로서 두 기수 위에 심재철 씨를 들이받았던 양석조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이다. 그렇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참 우리는 선악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한데 검찰 출신들은 피로에 따라서 선도 악이 될 수 있고 악도 선이 될 수가 있는 피로 하면 수사할 수도 있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수사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이제 심재철 씨가 1969년생인데 한번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네요. 서울법대를 나왔고 그리고 출생지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맹네요. 시골서 여러분들 아마 전주나 광주 광역시에서 아마 공부를 했을 텐데 서울대 법대를 갔으니까 공부를 아주 잘한 겁니다. 아주 젊고 1969년생이고 54세니까 한 4년 좀 있으면 또 같은 편이 권력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낙담하지 말고 그때 이제 또 권력 잡으면 싸그리 다 쳐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네요. 마치자마자 2021년 1월에 검사장으로 성진했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성진했고 그다음 또 8월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고 그다음 2021년 2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칭이 된대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이 넘어갈 거로 전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권력이 넘어갈 거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 신재철 씨 같은 양반도 1969년생이지만 검찰에서 얼마나 촉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들이 상당히 장기간 집권 어쩌면 연구 집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경력과 인생을 베팅을 했는데 어떤 조작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씨 차이에는 260만 표 이상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러면 다룬 것이 여기 도둑놈들이 2근하고 3근 2020년 대선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60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40만 표 가량 정도를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120만 표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아 가지고 옮긴 거죠. 옮겼으니까 120만 표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120만 표를 처리했으니까 240만 표를 조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4만 7077표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면 그렇게 격차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 사람들이나 대통령층 사람들이나 대통령 자신은 안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겠죠. 바라보겠지만 선거는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자체를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 사전투표의 조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크게 의심받을 수 있는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 QR코드를 사용을 폐지하고 원래법대로 바코드를 바꾸거나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한국에서 선거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책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7구학본 솔법대 동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속속들이 다 장악하기는 힘들 거라고요. 전산 조작을 하는 것은 극소수가 관여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좀 많이 관여가 되겠죠. 두 가지 양동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표일까지 4박 5일이 남으니까 그때 인쇄소에서 이런들 찍은 사전투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산 조작에 의해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하는 두 가지가 동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그게 여러분들 다 이걸 낱낱이 밝혀가지고 거짓말로 책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고발하듯이 그렇게 다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안일한 사람들이 또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낙관직이지 않습니까 또 당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뭐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심재철 씨 사직에서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단상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정돈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시리즈 5권이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참정권 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